이빈집 나라라 제기라 푸른 하늘에 달려라 푸른 벌판을 푸른 푸른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그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정답해 부활은 푸른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릴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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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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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주인공 우리 길에 나아가잖아 하나씩 가벼워줄 거야 We here to rock the show Let's get ready and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I got you boy 원하는 걸 말해봐 우리가 들어줄게 당당하게 feel like that 왜냐면 damn, damn, damn 다 붙여내져있다는 거야 수저하지 말고 일어나 한걸음 또 한걸음 We are the Dreamgirls Do we not dream? You are the Dreamgirls 시간은 충분해 조각해 하소 말해줬어 난 널 포기할지 Dreamgirls Dreamgirls 조각만 더 힘을 날라 생각 쓰지 마 조금 더 따라오버 Over and over But I feel like that 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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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! 오케이!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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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정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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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광주 와서 광주 구성은 경영우 자 다음께 하트 한번 그릴게요. 하나 둘 셋 당연히 승리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우리가 항상 운동하기 전에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운동 부르기 되게 좋았고 오늘 제가 그동안 꿀을 많이 먹어서 저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골을 안 먹으려고 진짜 훈련 열심히 임했고 남은 경기 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나간다면 지금처럼 최대한 노력해서 10점을 공개하겠습니다. 어떠셨어요 오늘? 어쩐까면 피폐구르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후배들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잘 싸가지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과정보다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격수이고 매경기 골을 넣기 위해서 경기장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PK 골이지만 나름 굉장히 의미 있고 저희 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승점을 가져오는 그런 골이었기 때문에 저희 팀 밖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나 경기장에 있는 선수나 모든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또 저희가 한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그 세상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그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해 오, 아름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 그 세상 오, 아름다운 ㅅuh 아름다운 아멘